강아지 기관제 영양제 파이탈큐 뉴트리 냉냄을 소개해요. 10g씩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깔끔해요. 무스 형태라 작은 강아지 난 우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제예요. 브로멜라인. 브로멜라인 성분이 불순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코엔자인 큐텐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심장 면역을 관리할 수 있어요. 브로멜라인 성분이 불순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크로콜리스 비타민C 같은 성분과 오메가3 타우린 투유 단백 분말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고마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자. 즐기지 마. 저리 하는 사람의 크기. 두 개의 휘잇. 저리 하는 중 U2yt.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고두야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줄까? 맛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아이고 난 너무 맛있어 Poki도 맛있어 곧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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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